아이쿠! 아 귀여워! 아이쿠 귀여워! 야 너 저... 근무 열심히 해야지 자꾸 저 자빠지자면 어떡해? 응? 멍멍아 너 인마 집을 잘 봐야지 맨날 자빠지자면 어떡해? 인마 도둑놈이 왔다가지고 어떡할라고 응? 앞으로 잠자지 말고 좀 잘 좀 이렇게 좀 지켜봐봐 알았지? 너 뭐여? 너 머시마여 가시라고 어디 보자 멍멍아 왜? 아 귀여워 퇴생님 손님 안 나잖아 응? 응? 야이 퇴생끼워! 응? 응?